안녕하세요. 그래도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기본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회계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차로 준비하시겠네요. 2차 쭉 공부하시다가 연말에 다시 1차로 돌아가셔가지고 내년에 합격하시면 되죠. 내년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굉장히 낯이 익어가지고 수업을, 재수업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처음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합격의 법학원에서 무역 영어랑 무역실무 대외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카톡으로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막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셔도 제가 최대한 당일 당일 안에는 어떻게든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아, 어저께 아, 맞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 보내셨는데 답을 못 드렸네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답변 드려야겠다. 그리고 제 이메일은 이렇게 되고요. 이메일은 제가 이메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체크하기는 하거든요. 체크하기는 하기 때문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늦어도 이 길까지는 다음날까지는 제가 이제 뭐 답변을 드리는데 이메일보다는 보통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교재 같은 거 찍어가지고 뭐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 좀 편하게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공부는 그러면 아예 해보신 적은 처음이세요. 완전 그냥 처음 1차만 딱 공부하신 거네요. 딱 좋습니다. 딱. 자, 그러면은 이제 첫 시간은 오늘은 또 첫 날이니까 첫 날부터 막 미친 척하고 막 진도 빼면은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는 내년에 동차로 공부하시기에도 아직 그래도 1차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지금 시험 트렌드가 워낙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험 유형은 그래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차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도 저희 학원에서 작년에 동차로 합격하신 분도 계셨고 지금 저희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 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수험 기간이 되게 짧아요. 수험 기간이 되게 짧은데 정말 잘 쓰세요. 그러니까 유예 분들보다도 오히려 더 잘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암기할 건 좀 많아졌어요.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되긴 하는데 공부 기간이 막 수험 기간이 엄청 길어야지만 시험을 잘 보거나 그런 시험은 이제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강의한지는 좀 됐어요. 이제 조금 점점 시간이 오래 빨리 가네요. 시간이 빨라가지고 좀 오래돼 가고 있고 저는 처음부터 저는 관세사는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보통 1차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2차 처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일반 회사 취직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저 위에 이제 막 상무님들 막 이렇게 임원진들 보면은 갑자기 사라지세요. 갑자기 있으시다가 아 혹시 뭐 직장생활 다니시다가 공부하시는 케이스신가요? 아 그럼 지금 회사는 그만두신 상태시고요. 그러면 좀 저랑 비슷한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일반 회사 생활을 그래도 뭐 아주 짧게 하지는 않았고 한 4, 5년 정도는 했어요. 4, 5년 정도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고 근데 제가 맡았던 업무가 이제 해외 영업팀에서 수출 쪽을 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관세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보고 나도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은 떨어져가지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계시고 저는 붙어가지고 이렇게 관세사의 길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되게 쉽지 않잖아요. 되게 쉽지 않고 언제까지 다니게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나 육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보장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렇게까지는 엄청 큰 혜택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되게 상막하고 또 기업이 좀 큰 기업이면 정치 같은 것도 엄청 심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관세사가 된 다음에 물론 관세 법인에 들어가면 그런 게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훨씬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본인만 능력이 있으면 저희 업계는 이직이 되게 자유롭거든요. 저도 벌써 개업하기 전까지 한 세 군데 세 군데 다녔어요. 세 군데 관세 법인 한 군데 그리고 큰 대형 관세 법인 한 군데 다녔다가 관세 사무소로 이직했다가 중견 관세 법인을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개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시거나 하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들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친해져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떤 회사가 더 마음에 듭니까 제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몇 군데의 법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사가 된 다음에도 진로가 되게 다양해요. 관세사 같은 다음에도 관세 법인을 가실 수도 있고 가장 많은 숫자들이 관세 법인을 가죠. 그다음에 회계 법인을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체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업체로 그냥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한국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이렇게 좋은 회사 무역협회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은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7급 관세직 공무원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제 동기만 해도 벌써 한 저희 때도 90명 뽑았거든요. 딱 90명 뽑았는데 한 10명? 10명 가까이는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7급으로 가셔가지고 공무원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긴 하죠. 안정적인 생활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법무법인 가시는 분들도 있고 회계법인 혹은 법무법인 그리고 한 2, 3년 차 정도 되면 기업에서 뽑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직 공고를 내요. 한 3년,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이 되시면 기업에서 대리급이나 과장급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뽑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을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다시 기업으로 갈 생각은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기업을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했었고 보통 회사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기업체 쪽으로는 잘 안 가시더라고요. 기업체 쪽으로는 잘 안 가시고 그냥 관세법인 가셔가지고 이렇게 통관을 하시든 컨설팅을 하시든 좀 연차가 차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이시던 회사에서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파트너 관세사님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직이 되게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결혼을 하시고 육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2, 3년 정도 쉬시다가 다시 이렇게 취업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본인만 능력이 있고 본인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일에 대한 어떤 전문성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을 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왕 발을 들여놓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업계라기보다는 저희 수험계에서도 장수생분들도 되게 많아요. 장수생분들도 많긴 한데 물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내년 그래도 1차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고 혹시 공부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정말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러면 1차가 회계가 어렵죠. 장난 아니죠. 다른 과목들은 다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회계학은 1년을 공부해도 정복을 못하는 친구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회계학은 그래도 한 9월부터는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수한 4년, 5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는데 공부 시간이 길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고시 공부라는 게 얼마나 밀도 있게 공부를 하느냐. 어느 정도 딱 정해진 양이 있고 저희 시험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거든요. 소위 말하는 행정고시라든지 외무고시라든지 예전에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절대적인 물리적인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년 안에 다 합격할 수 있다.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봅니다. 3년 안에는 무조건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저희 시험이랑 저에 대한 소개나 한 이 정도까지로 하고 두 번째는 공부 방법 무역실무 편하게 들으세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진도도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진도도 많이 안 나갈 거고 처음에는 좀 쉬엄쉬엄 해야죠. 날씨도 좋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자, 일단은 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 저희 무역실무가 작년까지는 제가 16회차로 강의를 했었는데 보통 다른 학원들은 거의 한 20몇 회차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늘리긴 했어요. 18회차 정도로 보고 있고 뭐지? 그... 너무 막 논문 이런 거 절대 찾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학원 커리큘럼상 이게 기본 이론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저는 철저하게 저희 기본적인 거 위주로 반복을 하고 약간의 핵심 유학 시간대 정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도의 논문만 보지 여러 가지 논문들을 갖고 와서 보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 지금 유형에서는 무조건 점수 잘 나오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이랑 협약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한 시험이 되어버렸고 기본에 충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우리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묘역실문은 양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범위들을 좀 줄여드릴 거예요. 암기를 하시는 범위를 최대한 이해할 부분도 있고 암기할 부분도 있고 근데 이해랑 암기는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가끔 어떤 수험생분들이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암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는 따로 없다고 봐요.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를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 지금 오늘 수업 들으신 것부터 나는 12월까지는 이해만 할 거야. 1월부터 암기하지 전 그럼 망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암기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이해라는 거는 암기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그냥 우리 HS코드 무턱대고 암기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암기도 상대적으로 좀 쉽겠죠.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해랑 암기는 같이 가는 거고 암기가 됐는지 잘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써보는 걸 수도 있겠고 다 하나하나씩 쓰면서 공부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세법에서 어떤 수입의 정의 머릿속으로 수입의 정의는 1번 보였고 2번 보였고 3번 보였고 이렇게 떠올려지면 그럼 어느 정도 암기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신문은 양이 너무 많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감옥이에요. 결국에는 암기하셔야 된다. 그리고 암기량을 최대한 줄여드릴 거다. 그래서 교재도 한 건이에요. 교재도 두 건이 아니라 제 교재는 한 건인 게 예를 들어가지고 무역의 정의 교재를 두 건 세 건으로 쓰는 거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존하는 모든 수험서에서 교재들이 다 교수님들 논문 따서 만든 거거든요. 다 교수님들 교재 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10페이지도 쓸 수 있어요. 무역의 정의를 여러 교수님 거들을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길게 쓰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걸 줄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무역이라는 것의 정의도 실질적으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무역의 정의를 쓸 일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겠죠. 근데 내가 10페이지에 되는 무역의 정의를 공부를 했어도 정작 쓸 수 있는 거는 두 세 줄밖에 못 써요. 그래서 그 두 세 줄이라도 정확하게 암기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교재를 굳이 두 권씩이나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책이 막 엄청나게 두꺼운데 실질적으로 내가 암기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은 한 권 정도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이거는 이제 약간 유해생들에 해당되는 거기는 한데 시험이 내년 2024년 1월 1일이 시험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년에 2024년 1월 1일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제 동차를 어차피 1차를 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더더군다나 내년 1월 1일이 시험이다 라는 생각으로 2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빡세게 좀 이게 그냥 공부를 끝난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다시 회독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눈으로만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게 그냥 머리가 이렇게 막 힘들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암기하려고 맘먹고 외우면 머리에서 막 불나고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수업 시간 마저도 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그냥 이렇게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인강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도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제가 예전에 수업 생활할 때 인강 저는 이제 실강은 안 들었어요. 저는 실강이 제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인강만 들었는데 인강 들을 때 그 수업 딱 세 시간 보통 이렇게 1회차 2회차 하면서 각 회차별로 세 시간이면 그 세 시간에 남들이 인강 들으면서 이렇게 뭐 뭐 이렇게 필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은 있겠지만 되게 공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세 시간을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냥 강의를 듣는 시간뿐이 아니라 그 시간도 내가 더 남들보다 집중해서 딱 공부를 하면 복습할 때 훨씬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늘 공부를 하셔라 열심히 이렇게 써가시면서도 공부하시기도 하고 이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복습하실 때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이죠. 4월부터 오늘 며칠이죠. 4월 9일이죠. 4월 9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암기와 이해를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머리에 쥐가 나게끔 공부를 하셔야지 내년에 합격하실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1월 1일부터 딱 모의고사 보기 시작했는데 안 써지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신도 안 나고 근데 이 첫 시험부터 되게 좀 그래도 점수도 잘 나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암기도 되어 있으면은 신나서 공부가 더 잘 돼요. 나중에 막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너무 안 되니까 공부가 잘 안 써지고 암기도 안 되고 그래서 12월 올해 안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학자 교수 박사 되려고 공부하시지 마세요. 꼭 그런 분도 있어요. 특히 관세 평가 막 사례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막 토론해요. 아 이거는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무역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무역신문도 아 이거는 이거 같고 저것도 저거 같고 막 논문도 찾아보고 뭐도 하고 특히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대무역법 외환 외국환거래법 여기 되게 생소한 용어들 많이 나오거든요. 막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환 포지션 외국환 평형기금 모르니까 막 찾아보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시지 마세요.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고 이거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공부하셔도 되세요. 그냥 수업시간에 이거는 첫 번째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시험은 기본적인 것만 충실하면 진짜 교재에 있는 거에 내가 70% 정도만 암기해서 들어가도 무조건 합격해요. 그것도 못해요. 결국에 나중에 시험장 들어갈 때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CISG의 25조 본질적 위반 그것도 모의고사 내보면 다 천차만별이에요.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만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제대로 암기하셔가지고 서술하셔도 합격하시는데 아무 지정 없습니다. 본질적 위반에 대해서 뭘 본질적으로 볼 것인가 뭘 비본질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논문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 파고드시지 마셔라. 절대. 근데 은근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혼자 답답하니까 찾아보시고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되게 논문도 막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런 거에 휩쓸이실 필요 없고 또 특히 장수생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옆에서 보면 되게 대단해 보여요. 어? 나 하나도 모르는데 저분은 뭐 이런 사례도 알고 있네 저런 사례도 알고 있네 부러워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장수생 그래서 장수생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공부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 정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관리를 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긴 한데 오늘 이제 OT고 첫 시간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꾸준히 그냥 담배 피시고 나중에 합격하셔서 끊으시고 그리고 갑자기 아 나는 이제 고시공부하니까 막 머리를 이렇게 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이성친구가 만약에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사귀시고 없는데 막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나 이제 공부할 거야 나 이제 헤어져야지 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를 하시면서 그 합격 그 불합격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불피법이라는 되게 약간 이것도 좀 오래된 책이긴 해요. 이게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이 쓴 책인데 제가 관세사 공부할 때 쯤에는 이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수험생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불합격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패턴부터 다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내가 핸드폰을 좀 많이 본다. 그럼 과감하게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게임을 막 한다. 중간에 뭐 주식을 한다. 뭐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제거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 기술한 책인데 시간 되시면은 한번 아마 이게 온라인 서점에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서점으로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그냥 시험시험시험 저는 이 책 한 3번 봤어요. 공부할 때 자꾸 제가 약해지니까 저 책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책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책이다. 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할 때 괜찮은 책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시는 것도 자기관리할 때 좀 약간의 슬럼프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경험담인데 제가 공부할 때 저는 위에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있었는데 1차 공부를 하시는 분이 저 어떤 독서실에서 공부했는데 제 옆자리에 앉으셨거든요. 하루도 안 쉬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맨날 6시쯤 나오셔가지고 막 12시까지 점심도 한 10분, 20분밖에 안 먹고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짧게 공부하시고 1차를 금방 합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2차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관세자가 된 다음에 그때 제가 채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 이름이 딱 보이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잘 쓰셨는데 점점 가면서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모의고사를 결국 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라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절대 공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지쳐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한 5일 정도는 공부하고 토요일에 한 반나절 정도 공부하시고 하루 쉬시던지 하루 반 쉬시던지 이런 식으로 쉬엄 쉼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쉼 없이 공부하면 쓰러져요. 우리는 단기 마라톤 그러니까 단기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마라톤 잘 하려면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죠. 페이스 조절을 못 하면 슬럼퍼입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날려요. 2주일 날릴 수도 있고 그것 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쉬어 주셔야 돼요. 머리도 시키시고 안 그러면 머리에 불납니다. 진짜 불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스터디 스터디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죠. 공부 스터디도 있을 수 있고 생활 스터디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스터디 하시나요? 따로 안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생활 스터디는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생활 스터디 했었거든요. 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끼리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요새는 어플 같은 거 해가지고 어디 아침에 내가 공부하는 데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출책하고 집에 갈 때 뭐 하고 그래서 생활 스터디는 나중에 시험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혼자 하기가 되게 좀 힘들어질 때 그때 좀 도움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공부 스터디는 지금 유형으로서는 굳이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 스터디는 안 했어요. 그나마 좀 할 만한 공부 스터디면 뭐 HS 코드 그냥 암기 단순 암기 해가지고 진도 맞춰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여기까지 암기하자 여기까지 암기하자 그 정도 말고는 굳이 아니면 뭐 협약이랑 규칙을 뭐 일주일 동안 이번 달 이번 주에는 뭐 CISG로 공부하자 그냥 진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정도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막 전 과목을 막 같이 스터디를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양날의 검이에요. 생활 스터디도 만약에 한 세 명이서 같이 하셨는데 한 명이 맨날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좋은 생활 스터디를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는 하나의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뭐 밥터디라고도 하죠. 같이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약간의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다. 자 그리고 이거 자기관리랑 좀 연결적인 얘기인데 이제 생활 패턴 자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저는 낮과 밤이 바뀌어서 공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밤에 공부가 잘 된다고 낮 시간에는 거의 자고 밤에 밤새서 공부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랑은 그게 좀 잘 안 맞고 언제 슬럼프가 오냐면 만약에 전날에 어쩌다 맥주를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과음을 했어요. 낮에 한 12시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공부 못했죠. 그럼 밤에 한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낮밤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가 슬럼프 옵니다. 내가 전날에 술을 많이 마셨다. 그래서 오늘 2시에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도 나의 공부 마감시간이 12시면 12시 11시면 11시 나는 10시까지 공부한다. 그러면 끝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못했더라도 그럼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공부 그거 스케줄을 맞추려고 점점 새벽 2시 3시 4시까지 하다 보면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고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가 완전히 낮과 밤이 바뀌어 버리셔가지고 물론 밤에 공부하시고 나중에 잡으시면 되기는 하는데 그 잡는 데 또 한 일주일 걸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스케줄을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제 주변에 완전 그냥 밤에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침 수업을 안 나오세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침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셔가지고 아침 이렇게 10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들으세요. 한 저녁 7시 수업만 들으시고 그런 그 분도 떨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낮과 밤은 안 바뀌셨으면 좋겠다. 내가 몇 시에 공부를 하러 들어갔던 시간에 나는 6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럼 난 10시에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난 11시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럼 11시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역실무 과목은 무역실무만 있는 게 아니죠. 무역실무 80점 대외무역법 외국한거래법에서 각각 10점씩 해서 20점 얘를 64분에 써야 되고 얘를 16분에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외외환을 버리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외외환이 지금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너무 그냥 단순 암기 뭐를 몇 개 쓰시오 뭐를 몇 개 쓰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할 범위가 어떻게 보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졌다. 조금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하루에 만약에 내 과목을 공부하신다 하면 12시간 공부 가능하실까요? 힘드시다. 지금 단계에서는 2시간씩 관세법 관세평가 HS 무역신무 2시간씩 하시면 대외외환이랑 환특법은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신무에 섞어서 하시면 무역신무가 지장을 받고 관세법에 섞어서 하시면 관세법이 지장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대외외환을 하실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대외외환을 공부하시게 되면 저는 아침에 있어요. 아침에 딱 도착하자마자 대외외환 1시간 환특법 30분 보고 그다음에 한 과목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맨 뒤에다가 두니까 자꾸 밀리더라고요. 진도에 밀려가지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외외환 특히 짜투리 시간들 많이 사용하시고 환특법 같은 경우도 짜투리 시간들 좀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역실무 범위가 많은 것 같지만 또 많지가 않아요. 첫 페이지 기출 문제 출제 경향 보시면 2번 3번 4번 묶어보실게요. 무역계약 인코텀즈 CISG 얘가 무역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무역대금 결제 신용장 운송 보험 묶으셔가지고 얘가 2행 무역계약의 2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이 종료 무역계약의 종료 종료 이게 전부입니다. 무역계약이 처음에 성립이 돼서 어떻게 해가지고 무역계약이 이행이 되고 그리고 무역이 잘 마무리되면 종료가 되고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클레임을 걸고 뭐 하고 중재가 있고 해서 이 1년의 과정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무역실무의 전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실무의 범위가 이렇게 돼있다 하면 우리가 기본시간에 한 이 정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압축정리 시간에 조금 더 범위를 배울 거고 기출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배울 건데 이런 부분 마이너한 부분이 있잖아요. 마이너한 부분 이런 데서도 시험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는 절대 안 나와요. 나오면 이렇게 나오던지 요새는 거의 이 안에서 나와요. 거의 기본 안에서 거의 나오는데 예전에 가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문제고 누구나 다 못 쓰는 문제예요. 그런 거 내가 조금 더 잘 쓴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고 기본적인 거 내가 잘 조금 더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험적인 부분이나 공부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 여기서 나오면 나만 써야지 나만 맞춰야지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어느 정도 그냥 통용되는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고 있고 그리고 12월까지 늦어도 한 가장 마지노서는 12월인데 단권화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과목이 됐든지 간에 내가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최후의 보루라고 하죠. 한 권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놓은 단권화 과정이 좀 필요하기는 하고 그리고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복습 위주로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서브노트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만들 필요가 없고 저는 안 만들었어요.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만들고 만들어는 봤거든요. 근데 만들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이로운 시간대에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그 만든 서브노트가 거의 쓰레기처럼 보일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지? 어차피 버리게 돼요. 어차피 버리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본인의 필요하에 나는 서브노트를 좀 만들고 싶다 하면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유형도 바뀌었죠. 우리 30점 20점 30점 20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50점짜리 있던 시절에는 전년도에 인코텀즈에서 나왔으면 올해는 인코텀즈에서 안 나오겠지 하고 약간 좀 인코텀즈를 소홀히 했고 전년도에 UCP에서 나왔으면 올해는 안 나오겠지 해서 신용장 파트를 좀 소홀히 했어요. 이제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UCP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UCP가 논문이 교수님들 연구가 너무너무 많이 되어 있고 중요한데 안 나온 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UCP랑 CISG는 20점이 됐든 30점이 됐든 거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UCP에서 30 아니면 CIS에서 30이 나오면 다른 거에서 20점 나오고 그 외에 다른 파트에서 20점이든 30점이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죠. 운송에서 30점 보험에서 3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UCP가 저는 확률상으로는 좀 많이 나올 확률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OT는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OT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무역의 기초 1편부터 슬슬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